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철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1호선 9일역, 1, 7호선이 지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가선도로와 구로아이시도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도 우수한 곳입니다 대표님, 철산동은 주변 환경도 쾌적한 곳이라고요? 굉장히 쾌적한데요 철산동 옆으로 안양천이 흐르고 있고요 주변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유수지 생태공원도 인접해 있어서 이 부분은 도심 속에서 산책과 휴식을 가능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산동 오피스텔의 건물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지하 4층에서 지상 15층으로 구성되는 건물인데요 전세대의 아파트용 구조로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훅탑, 스타일러 등 풀옵션과 풀 퍼니시드 시스템을 적용해 실거주자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띕니다 철산동 인근의 개발 호재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가리봉동 도시재생사업 전략 추진, 서부가선 도로 지하와의 본격화로 이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물론 미래가치 또한 더욱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다양한 개발 호재로 미래가치가 더욱 기대되는 광명시 철산동의 오피스텔입니다 광명시 철산동의 7가 광명시 철산동 30토부터 constru는 광명시 철산동이며